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인 신도여객이 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울산시는 신도여객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임의로 6개 노선 16대를 결행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여객은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만성 적자 운영에 시달리자 지난해 9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